요즘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집을 구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. 그래서 창업을 시작한 젊은 기업가들이나 갓 독립한 대학생, 사회 초년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 공간을 빌려주면서 새로운 가치를 나누는 기업이 있어 소개합니다. 오지혜 기자입니다. 여행 벤처기업과 사회적 투자업체 직원들, 프리랜서 작가가 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. 이곳은 독자적인 사무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 기업가들에게 공간을 대여해준 장소입니다. 60여 평의 공간 안에는 의견을 교환하기 좋은 구조의 작업 공간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, 회의를 위한 공간 등이 있습니다. 피곤하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다락방도 자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공간을 나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미국 탐방 투어 같은 걸 계획 중에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 계셨던 분께서 유학생 출신이셔서 선뜻 자기 모교에 있는 학생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종로구의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집입니다. 3개의 방에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생, 사회초년생 등 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. 부엌과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빌트인 가구와 공과금을 포함해 보증금 없이 한 달에 3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냅니다.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거라는 형태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명의 청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주거 소외계층들에게 단순히 원룸, 오피스텔, 기숙사 이런 주거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주거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1인 가구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아지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. 이들 기업은 공간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공유하면 삶의 새로운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.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.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.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.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.